김동길 칼럼 아름다운 사람들 흔히 남자들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일컬을 때는 여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물론 아름다운 남자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남성인 경우에는 그 말보다는 멋있는 남자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일정한 연령층 여성들만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침팬즈들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는 제인 구달은 오늘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됐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여성이죠. 침팬즈보다 훨씬 더 잘생긴 남자들이 수두룩한데 그녀가 침팬즈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약간 억울하게도 느껴집니다. 아름다움이 20대, 30대의 젊은 여성들에게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도 타고난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노년을 맞이하는 여성들이 주변에도 있는 것 사실이 아닙니까? 매우 젊은 여자들만이 사랑을 받는 세상이라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자들은 망연 자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자의 아름다움이 20, 30의 짧은 계절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지켜줄 수 있음에 인류의 장수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매우 젊은 여자들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따지고 보면 여자의 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여성의 아름다움이 상상보다도 훨씬 더 오랜 세월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아름답게 나이 든 여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젊음은 흘러가는 것이죠. 여성의 긍지와 고유의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동길 컬럼이었습니다.